2. 가 와 나 닌 당의 문화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서명을 쓰고 괄호 안에 니 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 2022 가 한대 이후 경서에 여러 판본이 나타났고 분열기인 위진 남북 조시대에는 경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다양성이 두드러졌다. 경서원문에 주를 달고 그 주에 다시 주석을 붙이는 소가 성행하였다. 2. 중국을 통일한 수 당 왕조는 학술적으로 분열된 상황을 통합하려 하였고 그 결과 당 초기에 기역의가 편찬되었다. 이후 기역은는 명경과 등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 독서가 되었다. 3.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업은 경서에 대한 이설을 배제하여 창의적 연구를 위축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4. 나 당에서는 동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외래 종교가 유익되었다. 정관 9년에 페르시아인 아라본이 선교단을 이끌고 오자 태종은 그들에게 승려 신분을 주고 장안의 은양방에 대진선을 세워 선교활동을 허락하였다. 5. 크리스트교의 일파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 이름에서 유래한 이 종교는 중국에서는 니은이 라 불렸다. 한때 성행의 정안은 물론 전국 각지의 사원에 세워졌으나 무종대의 회창패부 리후 점차 세트하였다. 답. 기역 오경정의 니은 경교. 해설. 기역 오경정의 중국 당태종의 명령을 받들어 공영달 등이 편찬한 육가경전인 오경에서 즉 주석서이다. 당태종 정관 16년 642년에 완성되었고 고종영희 4년 653년에 반포하였다. 오경을 내용상 통일하였으며 과거시험의 표준교과서가 되어 이 책에 의가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했다. 따라서 육가사상을 획일적으로 통일하여 육가사상의 발전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역정의 14권 상서정의 20권 모시정의 40권 예기정의 70권 춘추저전정의 36권 등 모두 180권으로 구성되었다. 니은경교.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의 중국식 표기이다.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였던 네스토리오스에서 451 를 시조로 하는 기독교의 일파이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신성을 부정하였다. 즉 마리아는 하느님 하나님을 낳은 자 즉 신모가 아니라 인간 예수인 크리스토스 즉 크리스토를 낳는 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네스토리오스는 마리아의 신성을 거부한 죄로 에페소 공의회에서 파문당했다. 이후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는 498년에 크테시폰 셀레오시아 셀루시아에 새로운 총대주교를 세웠다. 당건중의 년 781년에 장한 선영방의 대진사에 세워진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 덕분에 사지아라보니 전도로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된 경위를 알 수 있었다. 몽골 고원의 캐레이트 부족이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를 믿었던 유목민 부족으로 유명하다.